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신임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차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서 그동안 진행됐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조사한 그런 자녀 및 친인척의 특별채용 경력직 채용에 관한 전수조사 결과 기존에 11명에서 21명이 발각이 됐다 이런 내용을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니까 21명뿐이겠냐 선관위의 전수조사를 어떻게 믿냐 선관위가 덕표수도 조작하는 집단인데 선관위가 주도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전수조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선관위를 어떻게 믿냐 자체 조사가 21명이라고 훨씬 더 많을 텐데 아마 이렇게 선거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겁니다. 물론 선관위의 신임 사무차장은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20여 명 정도의 선관위 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했다. 따라서 감사원 조사에 의하면 그 숫자가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마는 아무도 믿지 않는 거죠. 21명이라고 우리가 당신들을 어떻게 믿어 당신들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해왔어 아마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관련 내용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채용 특혜 의혹 전수조사를 했더니 기존에 11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났다. 그런 내용이 오고 이번 자체 조사는 사촌인의 친족까지 한정했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그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내용도 총대를 국민의힘의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복민위원이 직접 질문을 던졌네요. 경력직 채용에서 선관위 직원들의 친족으로 확인된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에게 물은 겁니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은 과거 갈래 같으면 사무차장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사무총장까지 그렇게 성진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도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선거실장이라든지 기획실장이라든지 선관위 요직들을 대부분 다 거쳤겠죠. 본인도 다 알겠죠. 본인이 뭐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선거사무와 관련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이나 채용비리와 관련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 정도가 되면 대부분 저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좀 운이 없어 가지고 사무차장 되면 사무총장으로 자연적으로 그냥 성진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좀 운이 없었던 거죠.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네요. 허 사무차장은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은 직원이 25명이나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감사원 감사에서 특혜 채용 적발 인원이 달라질 수도 있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신상정보와 관련된 친인척 정보를 공개를 못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는 네가 구리인 데가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병원의원이 말씀을 참 잘하셨네요. 내부가 골마 썩어 있는데 어떻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이라고 자임하면서 큰 소리를 빵빵 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방송 마치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어렵게 이룩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허물어뜨리는 파괴하는 그런 기관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잘 알다시피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가 광범위하게 발생했습니다. 그 선거범죄의 핵심은 득표수 조작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그것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낙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테이지를 빼앗아서 자신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에 더해주는 그런 조작을 해왔습니다. 그 조작이 어떻게 밝혀졌느냐 선관위가 선거가 마칠 때마다 수백억에서 수천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 최종적인 결과물 불가역적인 결과물이 바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그 후보별 득표수에서는 어떤 종류의 규칙이나 이런 부분이 발견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야 전문가의 헌신적인 그런 분석에 따르게 되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는 대부분이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의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여러분들 뭐가 발견이 된 겁니까 득표수를 인위적이고 조직적이고 불법적으로 이동시킨 정거물들이 대부분 다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선관위 주도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지난 6년 동안 자행되어 온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철도철미하게 분석한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인 도덕놈들이란 책입니다. 제야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여러분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 정리 정돈한 것이 바로 도덕놈들 1권부터 5권까지 올해 6권 다음 달에 교육현장을 선거 도덕질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장악하게 됐는가를 다룬 도덕놈들 6권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그 책이 아직 여기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여기서 다 밝혀진 거죠. 모든 종류의 정거물에 토대나 기초 있는 바로 선관위 스스로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고 선관위 스스로가 국민들이 던진 득표수를 단순 합산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발표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 생산해가지고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선관위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이라고요 지나가는 개도 없고 지나가는 소도 없고 지나가는 고양이도 웃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병은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께서 아주 잘 여러분들 지적하셨네요. 그 내용들이 사사시지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에 물러난 박찬진 그리고 지금 책임없다고 이름 떨고도 안이는 대법관인 노태학 노태학과 박찬진이 진두지휘한 저런 선거가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그 선거에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어떻게 이름 조작이 됐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이 지난 5월 말에 선을 보인 도독놈들 오건 2022년 지방선거가 어떻게 훔쳤나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선거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재산과 자유와 우리의 미래와 자식들의 미래를 지킨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 책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선거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그런 운동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사물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여러분들 관리하는 것이 조직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비리 문제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채용비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 범죄 득표수 조작입니다. 특별 조작이기 때문에 정말 양식 있고 깨어있는 시민들은 채용비리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행사나 사건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그 이면에 있는 정말 중요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범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이번 기회에 말끔히 청소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고 그들은 세금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은 그런 권리가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여러분들 그동안 한 일은 공병호 tv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그런 관점에서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소상하게 이야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범죄는 아무리 여러분들 강조하더라도 지나친 법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들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왼쪽이 예를 들면 이 수평축인 x축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라고 이렇게 보죠. 이 y축 수직축이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수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투표 사전투표 조작이 없으면 왼쪽처럼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받은 득표수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받은 득표수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규칙을 찾을 수 없는 그야말로 천방지축처럼 이렇게 득표수가 분포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이것이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았을 때 상태의 이른든 득표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정확한 규칙이 발각이 된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각 두 명의 후보가 출마했던 충청남도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의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양쪽의 16개의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의 좌우의 착한 값이 두 호만 다를 뿐 일치합니다. 김태흠 후보하고 여러분 양성조 후보가 김태흠 후보의 마이너스값 차이집 마이너스값하고 양성조의 플러스값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 이야기를 뭔가 착한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김태흠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빼앗은 것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양성조 후보에게 더해준 그런 규칙이 찾아진 겁니다. 왼쪽은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오른쪽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부정선거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유감스럽게도 선관위가 발표한 모든 후보별 득표수에는 거의 대부분이 오른쪽처럼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그런 관계식이 정확하게 찾아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주 그냥 솔직하게 명쾌하게 정리하면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가 일어난 겁니다. 다른 데가 아니고 그냥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입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를 시킨 이 규칙이 착하게 찾아진 겁니다.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그냥 냉혈입니다. 봐주는 게 없습니다. 선관위의 어느 선까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알든 모르든 이번에 허 신임 선관위 사무차장이 이런 종류의 조작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관여하지 않든 관계없이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를 득표수가 이름 조작이 됐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고 일복품이 되기 때문에 선관위의 선거 행정 선거 사무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선거마다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선거를 조작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조작하지 않는 선거는 이렇게 제멋대로 멋대로 여러분들 득표수가 분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종류의 규칙도 찾을 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x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고 y를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수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규칙 관계도 성립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딱 성립이 된 겁니다. 충청북도 2021년 6월 1일 여러분들 지방선거를 보면 정평군에서는 김영한 후보의 마이너스 4.5% 다르게 의하면 충청북도 정평군 투표자 수의 관외사전 투표자 수의 4.5%만큼 득표수를 훔쳐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노영민호원께 플러스 4.5%를 대해준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착하게 규모가 일치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값만 다 다릅니다. 완벽한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조작은 수자극 조작이 아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산장비를 가지고 조작을 해야 되는데 고맙게도 충청북도 도지사 선거에서는 후보가 두 명이기 때문에 도덕질한 득표수하고 그다음에 도덕질 여러분들 이렇게 도덕질해간 장물이죠. 도덕질했으니까 그 더한 장물이 착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정평군 같은 경우는 두 개를 합치게 되면 9%가 나옵니다. 무선도 신고하니까 정평군에서 관외사전 투표자 수가 100명이면 100명 가운데 여러분들 19%를 득표수를 이동시킨 겁니다. 19%의 절반인 19% 아니라 9% 가운데서 절반인 4.5%를 김영환 후보가 된 사전투표 덕질에서 빼앗아 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노영민 후보와 함께 밀어주기 때문에 투표자 수에는 전혀 변형이 없는 거죠. 이걸 누가 한 겁니까. 이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겁니다. 이런 조작을 누가 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겁니다. 중국 공상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 여러분들 목에 힘을 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득표수 조작을 주도한 겁니다. 한 번은 아니고 일곱 번을 거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이 표가 공직선거 득표수 정감작업 사전투표 조작가 얼마 전에 제야전문가가 완성한 정당투표 비례대표 투표죠. 인천계양 대구수성구 부산해운대 서울종로 서울서초구 광주광역시 북구 이런 쫙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값 인천계양 35% 국민의 여러분들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100장당 35장을 여러분들을 훔쳤다는 거죠. 정당투표에서 15% 해운대 25% 종로구 40% 서초구 25% 광주 북구는 안 했습니다. 이 정당으로 출마했던 그런 당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이지 않습니까. 인천계양에서 미래한국당이었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누가 먹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장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먹은 겁니다. 여러분 그 밑에가 바로 같은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인천계양 조작값 25% 대구수성구 조작값 18% 32% 이거는 대구수성값이 18% 어리 32%입니다. 해운대 조작값 32% 서울종로구 조작값 45% 황교안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가 붙었던 데입니다. 황교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5장을 빼앗아가지고 이낙연 후보와 함께 더해준 겁니다. 서초구 30% 서초구에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돈봉투 사건으로 여러분들 녹음했던 이정근 씨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윤희숙 씨한테 뺏은 100장당 여러분들 30장을 이정근 함께 더해준 겁니다. 광주 북구도 조작을 한 겁니다. 광주 북구 갑은 조작값 10% 그 다음에 광주 북구 어른 조작을 안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던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인천계양구 조작값 15% 대구 수성구 조작값 5% 부산 해운대구 조작값 15% 서울 종로구 조작값 30% 서울 서초구 조작값 20% 광주 광역시 북구 조작값 40%입니다. 오지게 여러분들 훔쳤죠 표를.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5월 9일에 아마 취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6월 1일이니까 한 달에 안 돼 실시됐던 선거에서 2022년 교육감 선거. 인천계양구 10% 우파 교육감 후보가 10%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해운대구 10% 종로구 60% 서울의 유력한 우파 교육감 후보 있던 조전혁 후보한테서 종로구에서는 100장당 60장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 가지고 좌파 교육감 후보인 조희연이 함께 더해준 겁니다. 서초구 30%. 똑같은 짓을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도 한 겁니다. 해운대구 30% 종로구 40% 서초구 30%입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더 이상 국민들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어떤 데는 70% 훔치고 어떤 데는 60% 훔치고 어떤 데는 30% 훔치고 어떤 데는 5% 훔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해온 겁니다. 이것을 낱낱이 밝혀서 우리의 자유와 재산과 생명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각성과 노력들이 반드시 여러분 있어야 될 겁니다. 올해 여러분들 모두 6권의 책이 출간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뱃속까지 파헤친 아마도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가장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제조 생산한 후보별 득표수가 이미 세상에 나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고 변경 불가능한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누가 제조 생산한 겁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생산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 이 책을 지필한 겁니다. 다 도둑질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확산시켜서 선거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움직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참 어렵게 탄생했지 않습니까 1948년도 해방전국의 그 혼란스러움을 다 뚫고 좌익들의 여러분들 그 처절한 대한민국 공격하기를 다 뚫고 그 당시에 해완과 통찰력과 안목을 가졌던 운함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6.25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좌파들의 대한민국 전복하기는 멈추질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총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선거를 도둑질하면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밝힌 겁니다. 대한민국의 좌익들이 어떻게 선거를 도둑질했는지를 밝힌 것이 바로 도둑놈들 시리즈입니다. 여러분이 성운해 주시고 다른 사람이 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인식하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신임 선거관리위원회의 차장이 허 차장이죠. 뭐 그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국회의 답변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 이까지 딱 나오는 말이 뭘 최선을 다하는데 당신들 뭘 최선을 다하겠다는 건가 선거 조작을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더 잘하겠다는 건가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앞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건가 그런 이야기가 그냥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선관위 차장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야기죠. 최선을 다해서 조작을 해왔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 이전에 선관위원장 이름은 제가 기억을 안 못합니다마는 권순일 조혜주 조가 4.15 총선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노정희 김세한 조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를 이끌었지 않습니까 노태학 박찬진 조가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를 이끌었습니다. 모두 다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뭘 최선을 다했습니까 득표소 조작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그 3개의 조에서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 안 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관위 차장이 책임고 재발을 방지하겠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하고 있다 협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범법자들인데 어떻게 협조를 안 하겠습니까 법을 위반한 거지 않습니까 채용비리 문제가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이 있다며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선관위가 최근 잔여 경력 채용과 북한 해킹 논란으로 국민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적 비판과 의원들의 따끔한 질책을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 정도로 그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내년 국회의원 선거 관련 부정선거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일곱 분을 표를 도독질을 해왔는데 다음번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말고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대한민국이 나라라면 일곱 번의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을 밝혀야 됩니다 밝히고 다시는 전산조작을 통해서 득표소 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핵심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게 최선이고 사전투표를 폐지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두 가지만 받아들이면 되죠 법이 명시한 대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용지에 반드시 투표지 관리가 아니 자기의 사적인 도장을 쓰도록 그렇게 하면 상당 부분 사전투표 조작이 없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 방송을 드렸지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천계양구의 의뢰 4.15 총선 당시에 정당 비례대표 여러분들 조작 상태입니다 이렇게 한 장으로 딱 표시가 했지만 방대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를 분석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여기 A라는 것은 각 후보가 받은 당일 투표지 100당당 사전투표지 장수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국당은 선관위가 100장당 53장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받았다 이렇게 사전투표지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여기 이 0.53에 이런 표함이 되어 있는 거가 조작된 것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한국당에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시민당에 더해 줬으니까 그걸 수정하고 다음 0.70이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이전에는 미래한국당 후보는 당일 투표지 100당당 사전투표를 70장 받았는데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미래한국당이 당일 투표지 100당당 사전투표를 53장을 받도록 그렇게 사전투표지를 빼앗은 겁니다 그 사전투표지를 빼앗은 것만큼 어디로 갔느냐 더불어시민당에게 간 거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은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전에 0.65였습니다 당일 투표지 100장당 더불어시민당은 사전투표지를 65장을 받았는데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미래한국당에서 훔쳐온 것을 더해 줬으니까 사전투표지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0.65가 0.79가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당일 투표지 100장당 79장까지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보시면 광주 광역시 북구는 사전투표를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득표 숫자가 똑같습니다 0.83 0.83 더불어시민당은 1.05 1.05 이런 B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관련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바탕을 두고 작성한 자료입니다 미래한국당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29%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24%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 차이값이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값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이 29%가 나오면 사전투표 득표율도 29%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5%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바로 옆에 더불어시민당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33%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40%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7%가 업되는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33%가 나오면 선거는 표본의 수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투표 득표율도 더불어시민당의 33% 정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40%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숫자 조작을 하게 되면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임 여름 선관이 사무차장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인데 당신들 득표수 조작해온 주범이 누군지를 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된다 지금까지 실컷 똥을 싸놓고 지금부터 뭡니까 앞으로 똥 안 싸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죠 똥 싼 것도 다 여러분들 치우고 그다음에 앞으로 똥을 안 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국시는 사전투표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차익값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는 미래한국당의 더불어시민당은 60 빼기 5%는 그 플러스 1%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정상적인 투표는 표분의 수가 크기 때문에 특정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뭐죠 조작을 한 겁니다 누가 조작을 했습니까 선관위가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입니다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 범죄인 겁니다 민주주의를 뭐 수호하고 그런 우석의 이야기하지 말고 민주주의 수호는 무슨 수호입니까 대한민국의 6.25 전쟁에 여러분들 이 정도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을 공적기관에 해왔으니까 이게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부산 해운데도 똑같습니다 장난질한 걸 보게 되면 광주 북구는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또 누굽니까 이건 대구 수성구입니다 전국을 다 이렇게 손을 댄 겁니다 이거는 어디입니까 서울 서초구입니다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한 번 공개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들 선거마다 이렇게 다 도덕질한 거 아닙니까 4.15 총선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2022년 6월 1일 교육감 선거 2018년 교육감 선거 얼마나 여러분들 표를 훔쳤는지 조작값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다섯 권의 공직선거를 해보안 도덕놈들 시리즈가 이건 여러분 압권입니다 도덕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이것처럼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들이 가장 숨기고 싶고 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가고 싶게 이렇게 부끄럽게 만든 것이 도덕놈들의 시리즈입니다 나는 신문사 여러분들 중진들처럼 말로 뻥을 치거나 감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20대 여러분 경제학 학위를 받으면서 훈련받았던 숫자를 분석하는 그런 기법들이 다 여러분들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오로지 숫자를 통해서 정언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 집단입니다 그들은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발표한 겁니다 한 번이 아니고 일곱 번 거짓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이루어진 두 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발표한 겁니다 그 실상이 낱낱이 공개된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노태학이 이름 저렇게 폼을 잡고 있지만 노태학과 이번에 물려난 박찬진이 노태학과 박찬진이 이끄는 선관위가 무슨 짓을 했는지가 여러분들 지난 5월 말에 나온 도덕놈들 혹은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냐에 그냥 적나라하게 여러분들 다 까발린 겁니다 도덕놈들입니다 범죄 집단입니다 무슨 헌법기관? 최소한 여러분들 자식들의 앞날과 관련되고 대한민국 흥망과 관련된 이런 사안들에 관여된 자들은 제 기준으로 보면 이완용이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인간들입니다 왜냐? 이완용이란 여러분들 조선조가 큰 힘없는 그들 날 수밖에 없는 나라였지만 이 멀쩡한 나라 이름 덕표소 조작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헌전길수를 무너뜨리는 그 죄를 저지른 겁니다 6.25 전쟁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좌익들의 공세는 지금까지 끝난 적이 없습니다 1945년 해방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뜻을 모으시고 우리 미래를 우리 손으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주변에 많이 확산시켜서 아이들의 자식들의 미래와 우리의 미래를 지킵시다 이 귀한 나라를 이렇게 빼앗겨서 되겠습니까? 도둑놈들한테 빼앗겨서 되겠습니까? 도둑놈들한테 빼앗겨서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접시꽃 당신이죠 신으로 이름을 날랬던 도종환 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입니다 나이를 보니까 1955년생이네요 우리 나이로 보면 만 67, 78세 정도가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티벳 방문한 것은 참 잘못한 일이죠 우리가 짐승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라는 이야기는 다르게 보면 인간다운 특징을 가져야 되는 것부터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처근지심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티벳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한중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내놓고 이야기를 못하더라도 심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좀 가련하게 여기고 또 안 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한반도의 북쪽에 우리는 운이 좋아가지고 지금 이 정도의 생활수준을 누리지만 지금도 여러분들 김시왕조 치하에서 엄청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동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런 인간다운 특징인 척은지심이라는 부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티벳의 무슨 문화 박람회에 참석한 도종한 그런 시인 지금은 국회의원이 됐는데 다 보면 옛날에 시인으로서는 그렇게 사람이 참 괜찮았는데 완장을 차고 나면 사람이 180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티벳 탄압, 인권 탄압, 난 몰라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권력이라는 것이 끝이 있지 않습니까? 끝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앞에 이제 티벳의 당석이한테 극진히 티벳 당석이를 항의해서 허리를 숙여 아주 극진히 인사를 하네요 티벳 탄압이 70년 전 일이라고 아마 조계종이 조계종과 아마 티벳 불교하다 대성불교가 거의 그럴 겁니다 조계종 항의 하루 만에 민주당이 이제 사과문을 냈네요 야당 위원들이 중국서 옛날 일로 치부한다 중앙종회가 입장문을 내고 해명을 적극히 요구한 모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최근 티벳에서 열린 중국 당국의 관제박람회 관제박람회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티벳 인권 탄압 논란에 대해서 잘 모른다 도종환 난 몰라 난 완장 찼으니까 난 모른다고 이런 거죠 권력이 참 좋기는 좋은 모양입니다 아마 도종환 시집을 다 쓰레기통에 쳐박은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글 쓰는 사람은 특히 마지막까지 일관성 있게 사는 게 참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한때 썼던 글들이라도 쓰레기통에 들어가기가 십상이죠 70년 전 일이다 민병덕 의원 다들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 이렇게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조개종이 보편상식도 모르나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불교계 표를 의식하는 민주당의 방중단은 6월 20일 날 불자들에게 죄송하다 이 사람들 안 바뀝니다 바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양심의 철갑 들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중국이 1952년 티베트를 강제 병합하고 1959년 대규모 봉기를 진압하여 사상자 수만 명이 발생했고 티베트 인권 탄압 문제는 195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심심치 않게 BBC 뉴스나 아니면 미국의 방송이나 이런 데 계속 다루지 않습니까 한국은 특히 전쟁을 치룬 그런 아픈 역사가 있고 여전히 이제 북한 동포들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들 좀 정직해지고 또 우리 스스로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민주당의 방중당은 조개종이 요구한 티베트인들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원래 사과하는 그런 법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방송 미국의 방송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마 2021년인가 미국 정부가 중국의 티베트와 위그로족에 대한 인권조림과 탄압을 강하게 비난했다 미국 유엔 대표부의 마크 카사이어 부대표는 유엔 인권 이사의 연설에서 중국이 확살과 소수민족 탄압 그리고 종교 박해를 멈춰야 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국가가 양심이 좀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양심이 밥 먹여주나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밥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겁니다 티베트와 위그로에 대한 조직직의 체계적인 탄압이라는 것은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2022년도 12월 11일이니까 얼마 안 냄대요 미중 정상회담을 했지만 미국은 인권 탄압 티베트 관리를 제재한다 이걸 그러니까 도종환 씨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의 시창 티베트 관리 두 명을 제재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시도 좋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좀 사람들이 양심이 있고 양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짐승이 아니니까 신장 위구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 좋겠지만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소극적이라도 신장이나 위구로나 아니면 티베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처근지심을 느끼고 해야 되는 거죠 관제박람회에 한중관계가 그렇게 썩 매끄럽지 않은 상황에서 도문이 돼가지고 마치 과거에 제국의 변방 국가들이 뭡니까 아련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게 참 말이 되냐 이야기죠 도종환 신이 완장차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기가 차네요 좀 바로 삽시다 1955년생이면 나이도 그렇게 적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참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것은 모두 다 여러분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선거가 제대로 여러분들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런 도종환 신이나 민주당의 여러분들 질주 같은 걸 보면서도 눈앞에 그들이 검수완박법을 강행 통과시키고 선거법을 엉망진창으로 여러분 통과시키고 뭐 임대차 보호법도 시작해서 여러분들 최저임금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분 통과시키는 걸 보면서 그것이 격분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 그 근본적인 문제들을 한 번 더 주목해야 그걸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회부한 다섯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이 도둑놈들 시리즈는 득표수 조작에 관여한 인간들이 가장 부끄러워하고 두려운 걸 끕니다 정말 사명감을 갖고 여러분 집필했습니다 제야 전문가의 헌신적인 그런 분석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여러분들 이런 책을 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미래를 지킨다고 생각하시고 이 책을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선거를 지키고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지킵시다 이 나라가 어렵게 어렵게 오늘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 선거 도둑질을 한 사람들은 이완용이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깜짝같이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책이 낱낱이 그들의 만행과 불법과 그들의 문제점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특정 정당이 주축이 돼가지고 아주 거짓말을 그냥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유포를 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대중들을 선동해서 정권을 탈취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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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고 있죠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조선일보 농객들도 참 한심했던지 톱 논설으로 이런 내용을 달았네요 괴담 정당 민주당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설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근간에 민주당이 주도했던 그 괴담 거짓 선전선동 이런 부분을 총정리를 하는 그런 갈름이기 때문에 지나온 날들 가운데서 민주당이 괴담을 어떤 식으로 유포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괴담 정당이 돼버린 민주당 양심의 문제가 아닌가 이게 이제 오늘 조선일보 온라인판에 민주당이 양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저는 공동체 차원에서 선거를 도덕질 할 수가 있으면 그거는 완전히 바닥까지 갔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바닥까지 간 인간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선거를 7번 정도 조작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지 않습니까 왜 민주당 후보들이 다 사전투표에는 다 공짜표를 그냥 엄청나게 얻었으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우리는 관리한 바가 없다 아니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이득을 가장 많이 본 자가 범죄의 주범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거를 도덕질 할 수 있는데 괴담 정도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거가 뭐가 어렵겠냐 이걸 보면서도 참 조선일보가 야속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가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했으면 나라가 이 정도까지 안 오죠 이게 다 뭡니까 그냥 이런 제목을 볼 때 그냥 뭐가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 부른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선거를 도덕질 할 수 있으면 양심 있는 거 없는 겁니다 내용은 그래도 정리를 잘 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첫 번째가 사드 전자파는 인체 복원 기준으로 530분의 1에 불과한 것을 발표했다 사드 전자파 괴담입니다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이름 주도에서 이끌고 있는 후쿠시마 괴담 2탄입니다 아주 요약을 잘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잊어버렸던 2008년도에는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뇌 송송구먼 탁탁탁탁 하는 거 그것도 민주당 작품이라고 합니다 2017년 천안한 폭진사건대는 좌초설 기레설 등을 조직적으로 유포를 했습니다 최월호 참사 때는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의혹을 조직적으로 유포했습니다 박정희 통치자금이 300조 최순실 일가 은닉재산의 조단이라는 괴담도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유포를 시켰죠 수돗물 민영아 괴담 인천공항 민영아 괴담 여기 이제 마지막에 그런 논객이 하도 어이가 없었던지 민주당에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원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이 괴담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 지금 민주당의 형태는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양심의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거짓말 하더라도 치료가 될 비용이 없으니까 경제학으로 훈련 받은 사람들은 사람의 행위를 볼 때 그 행위를 통해서 치룰 비용이 얼마인가 그 행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편익이 얼마인가라는 부분을 대단히 관심 있게 봅니다 사람은 남없니까 행동하니까 선거부정을 왜 하냐 선거부정을 하면 엄청난 이득이 따르지만 치료해야 될 비용이 별로 없는 겁니다 선거부정을 일곱 번 하더라도 수사 한 번 제대로 받는 선관위가 없고 모든 여러분들 그 부정선거 정험물들을 대법관들이 다 덮어줍니다 그러니 천문학적인 이득이 있고 온 전신의 대법관들이 다 방패 마기를 하고 있고 언론들은 침묵을 해 주었으니까 왜 그 도덕질을 안 합니까 인간은 남으면 합니다 인간은 남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그런 아주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민주당 내에도 학위 받은 사람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많겠습니까 의원들 가운데 민주당에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는 의전들이 많지만 이 괴담이 사실이 안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침묵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참 타락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렇게 아쉬워하더라도 괴담 정당이 돼버린 민주당 그러나 내가 반론을 제기하게 되면 선거를 도덕질할 수 있는데 무슨 짓을 못하겠노 선거를 훔칠 수 있는데 어떤 짓을 못하겠나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선거를 훔칠 수 있으면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조선일보에 제목이 아주 멋지네요 괴담 정당이 돼버린 민주당 양심의 문제가 아닌가 양심이 없다이야 오로지 이익만 있을 거다이야 이익이 되면 다 아는 겁니다 거짓이든 무슨 뭐든 간에 이런 사설을 쓰는 사람들도 고민이 있겠지만 참 조선중앙동화가 한 국가의 그런 완전히 뭡니까 그 기초와 같은 그런 문제에 철두철미하게 항구하기로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참 미래라는 것이 많은 그런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노력을 해야 되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7번의 공직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공직선거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이런 득표수를 조작했는지를 파악한 책이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5권이 나왔습니다 이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덕분들 시리즈를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가 다른 걸 몰라도 자식들 세대의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 공직자를 국민들의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그 체제를 우리가 앞세대로부터 받아서 많은 것을 누린과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에도 그런 유산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힘듭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경제 형편에 맞는 그런 최저임금 제도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매년 그냥 그런 성장률보다 훨씬 더 웃도는 두 단위의 그런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국가 전체라는 입장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는 여간 걱정이 되는 게 아니죠 참 여러분들 이 문제의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부실이 정말 지금 깊은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한 신문이 사슬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전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9월 29일자 신문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자영업자의 대출이 2배가 증가됐다 한 천조 정도가 육박을 했다 그러니까 2022년도 6월 기준으로 994조 2천억 정도를 기록했다 그런 내용이 빛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바로 엊그제 비가 오는 날에 여러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자리를 떠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게 문을 닫고 이렇게 자영업하시는 특히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신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이 또 오려면 사람을 쏠 수 없기 때문에 가게를 지키다 바로 살할 수 있습니다 빛 속에서 천명이 호소를 했는데 자영업자 집회 참석이 지난해에 비해서 3배 정도 늘어났다 이게 지난 며칠 전입니다 6월 21일자입니다 이분은 편의점을 하시는 분이 원고를 써와가지고 그래서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좀 차등하라는 그런 받아들여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건 또 어제 그게 그냥 최저임금 결정을 하는 그런 회의에서 또 부결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2023년도 6월 20일인데 노동계는 최저임금 시간당 1만 2,210원 사용자는 문을 닫으란 이야기냐 여러분 저는 막 갈 때까지 갈 것 같아요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많은 자영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고사될 수밖에 없는 지금 예를 들면 식당 같은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예 한다고 하면 절대 자기처럼 가게 열어서 안 된다 장사가 상당히 잘 되는 음식점인데도 돈을 절대 벌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다 그냥 임금 따박따박 받는 것이 지금은 최고다 그런데 임금 따박따박 받는 데가 점점 없어지겠죠 자영업을 접을 테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제 코로나 겪었죠 이미 2018년 정도가 되면 그때 여러분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자영업이 상당히 빈사 상태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 여러분들 진행이 되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여러분들 특별히 한번 봐야 될 거는 여러분 이 비극이 언제 시작됐는가 하니까 김대중 정부 때 이런 시작이 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시작이 됐는데 IMF 위기를 경험하고 IMF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가 유럽식의 조합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가지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그런 종합주의 방식의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30대 말에 여러분들 아주 젊은 그런 경제학자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제도가 엄청나게 해악을 끼칠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노사정위원회 방식으로 우리나라가 가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최저임금 때문에 마지막 갈 때까지 갈 겁니다 왜 한국 사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유럽처럼 합리적으로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안 되니까 그냥 최대한 뭡니까 올려달라고 할 겁니다 나중에 그냥 터질 때까지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한 국가에서 어떤 제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제도가 소위 경로의존성이라는 표현처럼 받아들일 때는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그쪽으로 이런 방향이 결정이 되게 되면 그 방향을 바꾸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 경로가 의존적이기 때문에 한 번 여러분들 방향을 왼쪽으로 딱 틀어놓으면 그다음에 못 바꿉니다 그때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경고를 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결국 밀어붙인 거죠 여러분 그 당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1997년 12월 3일 imf 관리체제를 나가니까 4대 개혁 가운데 하나가 노동개혁인데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유연성, 사회적 합의체 도출,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적 합의체 도출을 위해 가지고 노사정위원회 방식을 출범시켜가지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모여가지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정치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를 그때 김재중 정부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저는 너무나 비극적으로 봤습니다 이야 나라가 참 많이 큰일 나겠구나 이 노사정위원회 방식이 결정되고 나면 그다음에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시민들은 지금 문제만 주목하겠지만 지금 한 20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나라 자체가 그냥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망하더라도 막판까지 밀어붙일 거라는 이야기죠 더 올려달라 더 올려달라 더 올려달라 그렇게 갈 겁니다 유럽인들은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 있고 합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갔지만 이게 뭐 어마어마한 부정적인 유산인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많은 경제학자들이 반대를 했죠 그 방식으로 가게 되면 임금이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임금이 업종불문하고 그냥 정치적인 의사결정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어? 12,000원 어? 13,000원 어? 15,000원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소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아픈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까 오늘 조선의 사슬이 장사는 안 되는데 이자 급등, 걱정 커지는 자영업 대량 파산 상태 매출이 급등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이러면서 지갑이 얇아질 거 아닙니까 최고지상 금융회사에 빚을 쥔 다중채무자가 104조 원 정도가 이르고 연체가 계속 10% 정도 연체 상태고 금리 상승이 없더라도 추가 금리 상승이 없더라도 연말에 연체율이 18%까지 이러면서 치솟는다고 하고 자영업자 이런 금융부채가 1033조고 다섯 차례 원리금 상한 유예가 됐고 오늘 9월 끝나게 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5만 명을 넘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4% 더 늘어놓고 제도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 겁난 겁니다 표를 얻어야 되니까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정치인들이 그냥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한 번 결정되고 나면 경로의존성이라는 표현처럼 그냥 그거를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쉽게 얘기지만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정치가 합리적인 의사과정을 그냥 배제하게 되면 수십 년을 두고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마 이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큰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그냥 자영업이나 이런 데야 고사될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 무리하게 밀어붙이겠죠 한국 사람들은 그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막 갈 때까지 가는 거 여러분 오늘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5월 말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한 도덕놈들 시리즈가 다섯 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교육현장을 어떻게 여러분들 장악하게 됐는가 도덕놈들 유권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선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좋은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을 국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선거가 공정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께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의 노력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도덕놈들 시리즈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타인들의 그런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사과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개딸인지 딸개인지 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거나 팬덤 현상들을 보게 되면 참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딱 할 때가 있죠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무리를 지어 가지고 저렇게 이용을 당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면 되는데 그래도 세상의 어느 한 구석에서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옳은 방향으로 가기로 촉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보니까 제가 자주 좀 소개하는데 중앙일보에 기고를 하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하시다 조금 일찍 정년퇴임을 한 이런 최진석 교수 최진석 교수가 한 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글을 기고를 했네요 최진석 교수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내용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이야기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인류로 도약이 가능한 하냐 어떻게 그렇게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을 되냐 이렇게 철학자다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 가운데 참 숙고할 만큼 가치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명은 어찌되었건 생각의 결과라는 점에서 지적 산물입니다 문명뿐만 아니고 개인의 삶의 승패도 생각의 결과로서 그냥 결정지어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요 지적 전통이 있는 민족이나 나라들만 역사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의식은 본능적이기도 하지만 생각은 의도를 따라서 총재전 의식으로부터 일부러 하는 것이며 매우 인위적입니다 인위적이며 의도적이고 또 일부러 하는 활동 능력을 우리가 지적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지식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 활동을 최진석 교수는 인위적이고 의도적이고 일부러 하는 활동 능력을 지적이다 이렇게 부르네요 지적인 사람은 지적이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무엇이든지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할 줄 압니다 소크라데스가 용기를 지적인내라고 말하는 데에서 우리는 지적이란 개념의 활용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력, 절제, 사랑, 자비, 배려, 대화, 타협 등도 감각과 본능을 이겨낸 지적 행위들입니다 아주 짧지만 굉장히 실용적인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죠 노력이라든지 절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자비라든지 배려라든지 대화라든지 타협이란 것이 본능적인 반응이 아니고 지적인 활동이다 본능과 감각을 이겨낸 대화를 잘못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정해진 생각에 갇히고 게으르고 예외나 염치 같고 남비난 자라는 내로남불에 빠지는 것은 다 지적이지 않았습니다 편집하시는 분이 글이 좀 길어놓으니까 이렇게 읽기가 좀 힘들게 만들어놨는데 다음부터는 편집을 좀 잘하셔가지고 문장을 좀 나눠주시면 조금 더 좋은 문장이 보편화되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감각과 본능을 넘어서 지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개인도 실패할 가능성을 낮추게 되고 국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참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것은 대화를 무리하게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거짓을 일삼고 염치가 없고 남탔다라고 이런 것이 다 뭡니까 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 최진석 교수의 주장인 겁니다 주작이 우리에게 탁산공론의 요소가 많았던 것은 주작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주작을 수입해서 숭배하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치인을 왜 그렇게 숭배합니까 누가 저한테 여러분들 공박사님 존경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씨의 이런 점은 좋아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A씨 자체를 좋아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숭배를 합니까 서양학문을 왜 그렇게 뭡니까 숭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학문적으로 프리디폰 하이익이라는 그런 분을 좋아하지만 좋아하지만 그 양반을 무슨 숭배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작을 수입해서 숭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특정 정치인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난리법성을 지느냐 특정 정치인이면 화장실 안 갑니까 다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성향이 우리 유전자 안에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난 도대체 팬덤 현상이냐 이런 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인간 대 인간의 입장으로 봐야 되고 그 양반이 하는 이야기나 주장이 좋으면 그 양반의 주장이 좋은 거지 그 양반을 뭡니까 그렇게 해서 그 양반이 좀 쓴소리하게 되면 왜 그 양반에 대한 쓴소리 한다고 또 난리법성을 지지 않습니까 대단히 후진적인 생각이고 감각적인 생각이고 본능적인 생각인 거죠 현실을 지적으로 인식하는 스스로의 노력을 하지 않고 이데올로기를 쉽게 수입해 쓰는 나라들은 비록 지적인 전통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단계에선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한계 앞에 서 있습니다 지적인 태도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수입한 이데올로기로 달린 지적 태도로는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지적인 태도가 생각을 근본으로 한다는 점을 놓고 말한다면 우리는 생각의 결과를 받아들여 살았지 스스로 생각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빼아픈 질책이네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스스로 생각하는 태도 스스로 생각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문명이 생각의 결과이고 지적 산물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현재를 억지로라도 일부러 자세히 생각하고 들여다보립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에 들어서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래된 자신의 정해진 생각을 맹목적으로 지키는 태도를 지적 활동으로 믿거나 홍의병처럼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추종한 것을 정의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부터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지적이기는 불가능하고 지적이지 않으면서 일리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진석 카이스트의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이죠 AI대학원 초빙석학 교수 말씀입니다 참 멋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간단한 여러분들 차익값 그래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에 관한 그런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언론계 중진들이 적극적으로 부정선거가 없다고 여러분들 주장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석, 한기호, 하태경, 유경준, 이영, 정규재, 조갑재 여러분들 이게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사실을 앞에 놓고 사실이 검증을 해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오래된 자신의 정해진 생각을 맹목적으로 지키는 태도를 지적 활동으로 믿거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온 겁니다 뭔가 이익에 연결됐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덮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덮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더라도 그냥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고 정말 제가 볼 때는 놀랐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의 사람들이 저렇게 달아가구나 사람이 사회현상을 볼 때 어떤 인물을 볼 때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게 사실인지 진실인지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이야기는 누구를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진석 교수의 칼럼이 항상 전부를 동행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주장인 겁니다 오래된 자신의 정해진 생각을 맹목적으로 지키는 태도를 지적 활동으로 믿거나 홍의병처럼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을 정의로 믿고 있는지를 아닌지를 살펴볼 일입니다 좀 잘 살기를 원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 없이 지적이기는 불가능하고 지적이지 않으면서 인류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잘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농객들이 많은 글을 쓰지만 생각할 거리를 항상 제공하는 최진석 교수의 아주 참 멋진 그런 칼럼이었다 글이란 것이 이렇게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거죠 지적인 삶을 어떻게 사는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5월 말에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노태학과 박찬진 선관위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밝힌 도덕놈들 혹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다시피 올해 1월부터 올해 1일부터 모두 다섯 건의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도덕놈들 시리즈가 그리고 다음 달 7월 말일경에 교육감선거 어떻게 훔쳤나는 도덕놈들 6건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이게 특정 개인의 이름 책을 구매한다는 생각보다도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그런 사람들의 아주 험난한 그런 투쟁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투쟁이 계속돼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고 나라가 다시 정상국가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활동과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들 시사 그런 뉴스나 이런 부분을 논평하는 것 외에 좀 오랫동안 읽힐 수 있는 그런 독서와 관련된 그런 방송을 며칠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초창기에 서평을 굉장히 많이 쓴 사람이고 신문이나 이런데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작가로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시사 뉴스라는 것이 조금 탈진시키는 그런 소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충전을 여러분도 하시고 저도 한다는 의미에서 좀 괜찮은 책을 골라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속적인 지혜 발타자르 그라시안 책은 여러분들은 아주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그야말로 많이 읽히는 책인데 옛날 책들은 좀 묵직함이 있죠 이 책이 여러분 보시게 되면 아주 디자인을 깔끔하게 만들었네요 400년 동안 사랑받은 인생의 고전 아주 세속적인 지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 300여 가지의 인생에 대한 그라시안이란 분이 갖고 있는 단상을 정리했기 때문에 동의하시는 것도 있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오래간만에 읽어보니까 그냥 꼭 소개해야 될 이야기들은 아주 많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제가 읽었을 때하고 나이가 좀 들어가며 읽었을 때하고는 또 그 책을 보는 시각이 좀 많이 그야말로 세속적인 지혜입니다 세속적인 조언 그 부분을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 해설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과 지성은 우리의 능력을 이루는 양대산맥이다 두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부족하면 반쪽짜리의 행복일 뿐이다 인성이 중요한 이유는 지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성이 받쳐주지 않으면 자신의 지위는 물론 일과 이웃 친구를 얻는 데 실패한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불운이 닥치기 때문이다 6페이지에 인성과 지성이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라 이런 내용인데 참 인성이 대먹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활개치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양심은 집에 두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사는 데는 또 원론적인 부분을 자주 한 번 정도 반추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성과 인성 사람 댐댐이와 그다음에 사람이 갖고 있는 실력 이것을 조화롭게 잘 만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인성이 좀 좋은 사람들은 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참 세상이 많이 어지럽기 때문에 옛날 책들에서 조금 위안을 삼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성이 중요한 이유는 지성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인성이 대먹지 않은 그런 경우라면 도덕이나 윤리의식도 좀 부족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뇌물을 받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하거나 그렇게 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추락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절대 타협하지 않아야 될 불법과 손을 잡는 경우가 결국 인성의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성이라는 것이 지성을 가진 사람이든 지성을 갖지 않은 사람이든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일종의 든든한 방패 마귀와 같은 거죠 다음 보시게 되면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지닌 사람도 사악한 의지를 지니면 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악한 의지는 모든 탁월함을 타락시킵니다 사악한 의지의 지성이 되어지면 더 교묘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죄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결국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별 없는 지식은 어리석음만 다 할 뿐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4월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제가 가장 경악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야 배움이 그냥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하지만 그 어려운 사법고시를 통과해 가지고 대법관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의도적인 그런 은폐 그런 아주 평범한 보통 시민들도 정거물을 보기만 하더라도 그것이 부정선거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을 조직적으로 이런 은폐하는 대법관들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천대엽 조재현 민유숙 이동헌 김선수 노태학 대법관 가운데 멀쩡한 사람 기억이 전혀 안 나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학식과 지성을 지닌 사람도 사악한 의지를 지니면 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앞날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악한 의지는 모든 탁월함을 타락시킨다 권순일 4.15 총선 당시의 선거관리위원장이 무사할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후 상황을 보게 되면 김만배 하천대유 대주주가 구워 삶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대법관 판결을 그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유도했다고 봅니다 사악한 의지는 모든 탁월함을 다 타락시킵니다 권순일자 1959년생입니다 당시에 대전고등학교와 입시가 있었습니다 대전고등학교에서 서울법대를 갔으니까 아주 여러분들 공부를 잘한 거죠 서울법대에서는 대법관이 됐으니까 참 똑똑한 거죠 사악한 의지의 치성이 더해지면 더 교묘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죄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결국 자멸할 수밖에 없다 두고 보죠 권순일 씨가 재판글의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저는 그것이 자유롭다 이렇게 여러분들 판결이 되게 되면 그런 나라가 죽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이 최속적인 지혜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지닌 사람도 사악한 의지를 지니면 괴물이 된다는 거죠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옳은 일은 아닙니다 선관위여름 선거사무를 담당한다면 그렇다고 치고 그러나 가장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더욱 경악하고 입이 딱 벌어진 것은 대한민국 대법관들의 작태였습니다 나는 그들을 대법관으로 부르기가 참 힘듭니다 자신 안에 있는 올바른 정직의 척도로 삼아라 외부의 법이나 규칙보다는 자신에 대한 엄격함이 기준이 되게 하라 외부의 권위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부적절한 모든 것을 삼가라 이것을 항상 명심하면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의 가르침도 필요가 없다 대법관이 재판거리를 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어마어마한 4.15 총선의 재검표의 부정선거 투표함 전체를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에 맞춰서 사전투표제하고 당일 투표를 다 갈아치운 것이 눈앞에 다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재검표를 이끌었던 조재현이 여러분들 그 만행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태학이 그 만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덮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이런 노력을 했어 그들의 앞날이 영광이 있을 것은 알 수가 없지만 그 양반들이 대부분 조재현 씨만 나이가 좀 많고 저보다 연배가 조금 아래거나 비슷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냐 용기가 없어서 지체하다 겪는 어려움은 용기 있게 시작해서 마주한 어려움보다 더 힘들다 정신적 용기는 육신을 뛰어넘지만 신중함이란 칼집 속에 넣어두어야 한다 용기는 위대함을 지키는 방패다 용기가 부족한 급쟁이는 육신이 나약한 사람보다 더 비참하다 많은 사람이 뛰어난 자질을 가졌지만 용기가 부족해 살아도 삼각같지 않은 삶을 살다가 태만이란 무덤을 찾아 들어간다 항상 기억하라 자연은 꿀불에게 꿀의 달콤함과 침의 날카로움을 함께 허락했다 50페이지에 있는 뛰어난 자질도 용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이런 내용에 여러분들 내용이 나오네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용기를 발휘해야 되죠 도덕놈들이란 책을 여러분들 펴내는 것도 상당히 용기가 있었습니다 용기를 필요한 일이었죠 이런 책을 펴내는 것도 이런 제목을 여러분들 정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를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을 펴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책을 펴내기 전에는 굉장히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참 좋은 문장입니다 살아가면서 용기를 발휘할 때가 많죠 사업적인 것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발언하는 것도 그렇고 참 제가 마음에 드는 문장이네요 많은 사람이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를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한다 지성을 쌓는 일에 실패하면 나중에 교정 불가능한 상태이란다 열어두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면 조금 기다리고 잘 모르면 입을 다물고 주변을 살펴보고 그래서 사실이 좀 더 확연해지면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과거의 명성에 여러분들 기초해가지고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단정해가지고 그렇게 비난받을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인 거죠 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하고 어려운 일은 쉬운 일처럼 하라 전자처럼 하면 신뢰를 얻고 후자처럼 하면 자신감을 얻는다 무슨 일이든 간에 해야 하는 일이라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성실해야 되고 그리고 일을 할 때 시작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참 시간을 흘려보내고 많이 망설이죠 그때 좋은 방법은 일을 많이 잘라가지고 아주 작은 토막부터 일단 시작해 놓는 게 좋은 방법이죠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엄두가 나지 않지만 그 전체 일을 열 토막으로 나누어가지고 10분의 1을 먼저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일단 일이 시작이 되니까 그것이 이제 일을 잘하는 그런 아주 비결 가운데 하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참 나이가 드신 오래된 그런 고전이니까 확실히 좀 묵직하네요 지금 베스트셀러라 해가지고 많이 팔리는 책들 보니까 너무 가벼운 책들이 많아가지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이번 주말에 여러분 이 도둑놈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렇지만 읽지 않으신 분들 같으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해부한 참 우리 백성들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이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를 여러분께서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또 많이 구매해 주셔서 선거 공정성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가지고 나라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아주 큰 용기를 가지고 올해 1월부터 도둑놈들의 시리즈를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큰 표가 나지 않지만 훗날에 사실이 밝혀지고 연루된다들이 처벌받는 그날이 오면 참 그 양반이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했던 것이 사건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평가받는 날이 올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어차피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불확실함 속에서 확신과 신념을 갖고 전진하는 것이 그게 사업이고 투자이고 여러분들 지금 같은 그런 공적 이슈에 대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발언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승리할 것이고 진실은 승리할 것이고 정의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그리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출발해서 오늘 가져온 우리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